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특허총 특허로 사이트에서 특허 고객 번호를 생성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특허 고객 번호를 만들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차근차근 따라하며 특허 고객 번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선후는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증명을 하기 위한 서명 파일 사인한 것을 jpg 파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특허 고객 등록을 클릭합니다 특허 고객 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특허 고객 번호를 신청하겠습니다 국내 자연인으로 등록할 거라 자동 발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된 파업창 닫아줍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특허로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별도의 영상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춘 후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모두 완료한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링크는 설명란에다가 적어두겠습니다 신청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국내 자연인으로 하면 됩니다 국내 자연인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발급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발급 가능한 상태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입력합니다 우측에 실명 인증 버튼을 클릭해서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실명 확인을 수행합니다 본인 인증 성공하였습니다 메시지가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에 서명 파일 등록하고 국내 주소 입력, 주소 자동 변경, 송달 주소, 시도,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수치 방법, 단독 출원 가능 여부, 출원번호, 전자등록증 신청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서명 파일을 등록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해 서명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명과 확장자가 확인됩니다 국내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도로명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픈된 창에서 도로명을 입력한 다음 바로 옆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정확한 주소 항목을 클릭합니다 상세 주소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 자동 변경 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통달 주소는 위에 입력한 같은 주소지이므로 따로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시국적 입력합니다 전화번호와 휴대폰 항목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수치방법은 온라인 수령으로 하겠습니다 단독출원 가능 여부는 가능 선택하겠습니다 신원번호에서 1999년 이전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갑니다 전자등록증 신청에는 신청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항목이 나오면 동의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행정정보사용 이용 동의에 동의 시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사용 이용 동의 약관을 확인한 후 수집 동의 체크하고 휴대폰 이용 동의 항목에 모두 체크합니다 행정정보사용 이용 동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본인 증명을 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생략한다고 설정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합니다 대리하지 않음으로 넘어갑니다 최종적으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OK 버튼 클릭합니다 특호 고객번호 신청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5분에서 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바로 신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에 메일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급된 결과가 전달됩니다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어졌다고 메일이 오고 메일 내용 안에 처리 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 특호로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조회 페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OK를 누른 후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키보드 보안, 개인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거친 후 결과 조회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별도의 아래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페이지가 보는 것과 같이 변경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결과 조회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바로 접속할 수 있는 URL은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접수 번호 입력한 후 오른쪽에 검색 버튼을 클릭해 결과를 조회합니다 아래에 접수 결과가 표시됩니다 풀이 되어져 있는 통지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고 고객번호가 발급된 것을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발급된 특고 고객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특고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특고 고객 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 결과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접수 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접수 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접수 결과가 표시됩니다 풀이 되어져 있는 통지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고 고객번호 통지서가 보여지고 특고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급된 특고 고객번호는 한 번만 발급받아서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고 관련 작업 시 반드시 필요한 특고 고객번호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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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는 거기에서 안녕하십니까 ㅋㅋㅋ 씩양 APP !'